오늘의 유브나운 솔로 캠핑은 별거 없습니다. 얼마 전 구입한 우드스토브에 필립도 태워보고 싶고 네모 장착도 태워보고 싶고 미니 장착도 태워보고 싶고 소질없는 요리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캠핑장에 가기 앞서 이포보 근처를 둘러봅니다. 이포보는 자전거 종주길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없지만 신기한 마음에 도장을 찍어봅니다. 날도 덥고 음료수 하나 먹어볼까 했더니 캠핑장 입장 시간이 많이 남아 드론을 꺼내봅니다. 끝까지의 잘생긴 하습니당. 빈비빅장에 가기 앞서 이포보 근처를 꺼내봅니다. 도인이 내부 가기 앞서 이포보 근처에 있습니다. 드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대충 이렇게 몇 가지만 만져주면 이렇게 드론이 알아서 멋진 장면을 찍어줍니다 자격증 얼마요? 자격증 무료에요. 무료에요? 무료라고? 아니 150만원 달라던데요? 그거는 이제 돈 되는 자격증이구요. 일반 취미 하시는 분들은 4급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무료에요. 그냥 이수만 하면은 부딪힐 일 없는 곳으로 도착과 함께 비가 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10분 뒤에 잠시 쉬어주는 하늘 잽싸게 리어카를 가지러 갑니다. 이포보 캠핑장은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 오토캠핑장과 같은 이포보 오토캠핑장이 있고 이렇게 리어카를 이용하여 짐을 옮기는 이포보 웰빙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짐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 간단 간 간 그냥 캠핑이 아니라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욕심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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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